2022년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UCLG를 준비할 조직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1국 2과 7팀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UCLG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되며 조직위원장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광축 TJB 대전방송사장과 김복철 대덕특구기관장 협의회 회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외부 인사 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UCLG 총회는 내년 10월 3일에서 7일 대전컨벤션센터 인근에서 140여 개 회원국, 도시단체장들과 UN, 유네스코, UN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되며 대전에서는 1993년 엑스포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국제 행사입니다.